어떻게 행복한 시간 보내고 계시죠? 좋습니다. 큰 박수로 화답하면서 또 함께 호응해주시고 계속해서 즐겨 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은 또 다른 장르의 무대가 또 펼쳐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을 정말 타악의 감동으로 몰고 가실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있는데요. 중요 무용문화제 제3호 남사당 놀이의 여성 이전수자로 구성된 타악팀 도도입니다. 도도는 세상을 복도다 끝없이 나아가겠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도 함께 도도와 함께 세상 끝까지 한번 에너지 넘치게 나가보죠. 큰 박수로 환영해주십시오. 여러분 타악팀 도도입니다. 남사당 놀이의 여성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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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화음 문화축제를 함께 할 수 있어서 저희 또한 너무나도 지금 즐거운 시간입니다. 이런 분위기에 저희가 더욱더 역동적이고 활발한 에너지들을 여러분들께 뿡뿡 나눠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다음 공연들과 함께 해주세요. 네, 그럼 저희 다음 공연도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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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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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좋습니다.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의 환호와 또 응답이 있기에 이 시간 더욱 더 뜨깊고 흥겹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마음까지 뻑뚫리는 퍼포먼스 타악그룹 도도에게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부탁드립니다.